YG와 JYP의 책걸상 책을 관한 골축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혹하는 YG라서 같이 유혹당할 사람으로 청년회사의 이혜선 기자 써니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 이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명절 너무 짧았어서 4일이면 됐죠 얼마나 더 길기를 바랍니까 JYP 어디 안가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야 아니 명절이 옛날에는 대체휴일인가? 이거 없을 때는 3일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라떼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4일 아니면 5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계속 서울에 있었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명절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웠어요 오늘 유혹하는 YG로 저희 둘 다 안읽은 책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책으로 할 건지를 YG가 제목만 알려줬거든요 이거를 보는 순간 또 JYP는 한숨 나왔잖아요 왜요? 이 아저씨 책 또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읽고 싶어서 근데 JYP 계속 안 따라가죠 이분은 이제 요즘은 포기했죠 저는 이제 나오면 매번 따라가거든요 근데 매번 따라가는 족족 소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또 가져온 거 뭐냐면 이분이 다양한 시리즈가 있어요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로는 되게 오랜만에 낸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를 낸 분은 묘한 낸 이분은 세계관이 여러 개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계가 여러 개야 그 세계는 이제 하나인데 이제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다르면 세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 세계는 같은 세계야 같은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주로 LA지 배경은 주로 로스앤젤레스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해서 공간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설로 만들고 있는데 만나지 않아? 그래도 만나요 알잖아요 또 가끔 저 두 주인공이 한 작품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 유명한 마이클 코넬리가 신작을 냈습니다 올해 1월에 또 신작이 딱 나왔길래 진짜 따끈끈끈끈네요 1월 23일 날 발행된 책인데 YG는 이거를 나오자마자 읽고 지금 2월 초에 녹음을 해서 2월 중순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군요 RH 코리아에서 뭐 줍니까? 책이라도 줍니까? 책 안 줘요 돈 주고 사서 읽은다고? 돈 주고 사서 읽고 돈 주고 사서 읽고 남의 회사 좋은 일 시켜주고 그런 거죠 착한 사람입니다 찐팬이신 거죠 좀 기다렸다가 도서관 같은데 이제 입고가 된 다음에 빌려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 읽고 싶은 거지 그냥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건가요? 책도 얼리어 어댑터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예를 들어서 아미들이 BTS가 신곡을 냈어 빨리 다 들어야지 빨리 듣고 싶잖아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그럼요 그런 마음인 거죠 돈 얼마 내면 들을 수 있다 이러면 돈을 내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리고 저는 방금 세계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계관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게 같이 늙어가면서 마이클 코넬리도 상당히 연로하신 편이죠 그렇죠 연로하신 편이죠 스티븐 킹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60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인공들이 계속 늙어가요 오늘의 주인공만 하더라도 96년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때는 20대였어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이미 30년 가까이가 지나서 지금 50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은 안 나와요? 새로운 인물들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신작에서는 가장 메인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인공의 딸이 아빠랑 같은 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그러면 마이클 코넬리는 아직 젊으신 편이니까 마이클 코넬리는 60대는 아직 젊으신 편이니까 그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주인공으로 한 또 다른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 욕심으로는 대를 불리고 싶을 거예요 정말 페이지 터너고 정말 잘 쓰죠 스티븐 킹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스티븐 킹은 솔직히 너무 말이 많고 정말 안 중요한 조연까지도 다 캐릭터 부여하느라고 사연 만들고 한 씬 나오는데 그 사람의 유년기도 나오고 이런 분위기라면 마이클 코넬리는 그런 거 없죠 오로지 그냥 폭발하는 스토리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쭉 일어난 일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 권의 책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캐릭터 아닙니까 실제로 스티븐 킹이 마이클 코넬리 팬이래요 그래서 스티븐 킹도 마이클 코넬리만큼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진 못해요 그래서 스티븐 킹이 1990년대에 마이클 코넬리가 아직까지 스티븐 킹만큼 유명하지 않을 때는 스티븐 킹의 추천사를 많이 썼어요 믿고 보는 작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이클 코넬리 오늘 이제 마이클 코넬리 언젠가부터 마이클 코넬리가 스티븐 킹이 추천사 써주겠다고 하니까 형님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형님 추천사 없어도 잘 나갑니다 이렇게 거절했겠군요 마이클 코넬리가 진짜 유명해진 게 90년대에 스티븐 킹이 추천사 같은 걸 써서 되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근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공항에서 스티븐 킹 아니 마이클 코넬리의 신간을 잡고 가는 게 찍혀가지고 그게 아마 콘크리트 블런드라고 하는 작품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해리 보슈라고 하는 형사 시리즈 중에서 그 콘크리트 블런드를 손에 잡고 있는 게 찍혀가지고 대통령도 신간이 나오면은 읽는 작가 그리고 실제로 또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마이클 클린턴이 경호원들 다 제치고 팬심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책 주면서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원래 팬들이 있었는데 더 폭발했군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마이클 코넬리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해리 보슈 시리즈가 대표작이고 전체 마이클 코넬리 작품 중에 해리 보슈가 그래도 최소 반 이상 될걸요? 아니요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됩니까 이 시리즈는 오랜만에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해리 보슈는 아닌가 봅니다 해리 보슈는 아니고 원래 마이클 코넬리가 기자였잖아요 마이클 코넬리가 플로리다의 지역신문사 기자로 일하다가 그 지역에서 큰 항공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연속 인터뷰하고 취재하는 시리즈 기획물이 있는데 그 시리즈 기획물이 플리처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상당히 역량이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던 본인은 항상 타임스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뉴욕타임스나 LA타임스나 LA타임스나 이런 그런 중앙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막 결혼한 가족이랑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플로리다에서 이주를 한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범죄 담당 기자로 일을 하면서 그때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 근사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해리 포슈 시리즈의 첫 편, 둘째 편, 셋째 편 정도를 기자 생활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면서 90년대 초반에 그 기자를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리 포슈 입장에서는 기자를 주인공으로도 한번 내가 소설을 써보면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지금 마이클 코넬리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 해리 포슈라고 아, 맞아요 뭐 거의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마이클 코넬리도 어? 내가 그래도 기자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누구 말하는 거죠? 잭 맥커보이 아, 잭 맥커보이 그래서 96년에 잭 맥커보이라고 하는 기자를 등장시킨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딱 내놓은 거죠 96년에 96년에 그래도 초반인데 네, 그 96년에 다섯 번째 작품으로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놓고 그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해리 포슈가 등장하지 않고 잭 맥커보이라고 하는 어, 아마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뭐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역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는 초짜 기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느 날 자기도 이제 막 뭔가 야망이 있는 기자인데 잘 안 풀려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고 지금 소개하는 그 책은 시인 얘기입니까? 시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도 아직 말 안 했는데 네 90년대 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그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에 처음 등장한 책 맥커보이는 20대 초반에 이제 막 이렇게 야망이 있지만은 뭔가 능력은 안 따라주는 이제 그런 기자인데 아직 설리근 기자군요 형이 형사예요 형이 경찰이에요 그럼 최고의 형이 경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어? 그리고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 현장에 에드가 앨런포우의 식구가 이렇게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뭐야?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형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고 자살할 이유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데 다 그냥 동료들은 자살했대요 아, 너 뭐 안 됐지만 형이 이렇게 자살했습니다 라고 이런 거예요 동료들 진스러워 어쨌든 기자니까 막 당신은 검색 같은 것도 안 되겠지만 여기저기 알아봤을 텐데 식구를 남겨놓고 자살한 경찰들이 자기 형 말고도 또 있었던 거예요 뭐야? 연쇄살인입니까?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우리 형의 연쇄살인범 잡겠다 그래서 그 연쇄살인범 이름에다가 시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연쇄살인범 시인을 잡겠다라고 추적하는 내용이 그 1996년에 나온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게 뭐냐면 제가 마이클 코넬리 세계에 입문한 책이에요 그 뭐죠? 그 해리보슈 초창기 작품 블랙 에코나 뭐 이런 것보다 먼저 이 시인을 읽었습니까? 처음 읽었어요 처음 왜냐면 그때 저도 초짜 기자였기 때문에 뭔지 알아 기자가 등장하는 기자가 등장하는 소설 설정 이런 거 보고 싶어지잖아요 충분히 맞아 의학과 학생들이 성채 보고 이런 거랑 비슷한가구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제목? 성채 성채? 성채? 성채 일반인들한테는 안 유명한 책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의학도들은 어릴 때 19, 20살 때 열심히 읽어보는 고전이고요 넘어가시죠 재미없습니다 그 책은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또 자기만 추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FBI도 감을 잡고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만을 추적하는 자기 또래의 FBI의 젊은 여성요원 또 여자야? 레이철 월링 이라고 하는 여성요원이 등장하고 이제 둘이 콤비플레이를 해가지고 추적하는 이야기가 그 시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잭 맥커보이를 등장시킨 소설을 안 냈어요 계속 쭉? 네, 쭉 안 냈어요 지금까지? 아니, 쭉 안 내다가 쭉 안 내다가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2009년에 나이 좀 든 2009년에 허수아비라고 하는 잭 맥커보이가 등장하는 두 번째 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허수아비에서는 잭 맥커보이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드디어 입성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이제 흐르는 거예요? 베테랑 기자가 되었는데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뭐 SNS도 잘 못 다뤄 인터넷도 잘 못 다뤄 연봉은 높아 데스크들 말은 잘 안 들어 그래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받고 이제 2주간의 기회를 줄 테니 젊은 그 자기 역할을 할 후배 기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해야 될 시점의 상황에서 그럼 누가 잘해주겠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 그 허수아비라고 하는 2009년에 나온 책의 내용이에요 노장의 저력이 발휘되나요? 그때? 노장의 저력이 발휘되는데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그 잭 맥커보이가 엄청 당하는 게 뭐냐면 잭 맥커보이가 허수아비라고 하는 소설에서 두 번째 작품에서 상대할 사람은 뭐냐면 IT 해커예요 IT 해커 범죄자 SNS도 못해 인터넷도 못해 고작 할 줄 알았는데 이메일 뭐 그리고 막 초반에 막 무시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이런 건 좀 배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 신문이 디지털화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같은 것들도 막 그 허수아비라고 하는 작품에서 되게 재밌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허수아비는 안 본 것 같아요 허수아비는 안 봤을 거예요 시인은 본 것 같죠 시인은 제목만 들었을 때는 나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쭉 스토리 듣다 보니까 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이제 그리고 나서 네 세 번째로 네 2020년에 페어워닝이라고 하는 오늘 소개할 작품을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잭 맥커보이 시리즈는 딸랑 3개군요 딸랑 3개예요 3개 거의 10년에 하나 10년에 하나씩 기자는 형사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소설적인 상황이 적은 거지 그래서 제가 마이클 코넬리 뭐 작품들을 중간중간에 언급도 많이 했고 뭐 해리 포슈 시리즈는 소개도 했고 그랬지만 아 이건 또 따로 한 번 소개를 할 좀 법하다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 가져온 거예요 페어워닝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009년에서 2020년 또 10년에 지났잖아요 이제 데스크 하셔야지 논설위원 같은 거 하고 있겠는데 로스앤젤레 타임스에서 쫓겨났어요 아 쫓겨났어요 아 이게 더 현실에 가깝지 네 쫓겨났고 쫓겨났고 그 다음에 그 허수아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책을 내가지고 그 책으로 인세로 좀 좋은 아파트 임대도 하고 차도 좋은 거 사고 그랬는데 그 차가 벌써 20만 킬로를 달렸어 어쩌나 지프 지프 랭글러 디테일이 살아있네 그 지프 랭글러라고 하는 좀 좋은 차 있잖아요 그 지프 랭글러를 그때 인세를 받아서 샀는데 그 지프 랭글러 얘가 20만 킬로를 탔어 그 마이클 코넬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작가들은 외국 작가들은 상표 차 이름 같은 건 리얼루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늘 그게 아쉬웠어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도 마이클 코넬리 작품이지만 링컨 차를 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지프 랭글러를 타는 변호사는 이상하잖아요 지프 랭글러를 타는 기자는 어울리잖아요 그 기자가 출입처가 어디나에 따라서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지프 랭글러를 20만 킬로가 됐고 집도 좁혀서 갔고 본인은 인터넷 신문 기자예요 그 인터넷 신문사 이름이 페어워닝이에요 페어워닝 소비자 고발 신문 소비자들의 그래서 이름이 소비자들의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불편사항들 같은 것들을 접수해가지고 약간 불독처럼 기업들 이렇게 물어뜯는 원래 페어워닝이라는 단어가 있는 말일 텐데 뭔가 이렇게 사전에 경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흥미로운 건 뭐냐 실제로 있는 매체예요 아 진짜 아 진짜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남캘리포니아에 실제로 있는 소비자 고발 신문이고요 그 페어워닝에 창립자이자 편집장은 실명으로 등장해요 그래 진짜 그리고 마이클 코넬리의 친구인가 마이클 코넬리가 페어워닝의 이사회의 이사 중에 한 명 아 그럼 됐지 뭐 자기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도와주려고 제목을 이걸 쓴 거야 맞아요 와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예 그냥 맨 뒤에는 감사의 글에 아니 저자 후기에 다 허구지만 페어워닝과 페어워닝의 창립자 겸 편집장은 실제로 존경하는 동료 언론인인 누구고 그리고 나는 페어워닝의 이사고 페어워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그런 활동들에 공감이 되어서 후원할 분들은 이 페어워닝 페이지에 들어가라 야 이사회 멋지다잉 대작가 말씀이시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뭐냐면 그 JYP를 내부인에 이제 제가 뭐 되게 대단한 소설 같은 걸 써가지고 박재형을 등장시키는 거지 청년의사 그리고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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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청년의사인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꾸며놨고 그래서 박봉의 인터넷 신문의 50대 기자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냐면 어 이제 딱 이제 좀 좀 쓰기 싫은 아 내가 그래 내가 먹고 살려면 이런 기사를 쓰고 의미도 있지만 아 나는 진짜 왕년의 스타 기자였는데 네 이런 거나 내가 이런 걸 써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탈고 하나 하고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 볼게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갑자기 형사 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성 어 이해산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아 그래도 미국이야기인데 써니를 아세요로 아 아니 써니 써니라고 하면 안 돼 써니라고 하면 안 되고 뭐 다른 여성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렌 헬렌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어 1년 전에 바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 아 잤던 그 여잔가? 이랬는데 어 당신은 지금 헬렌 살인사건의 참고인이다 참고인? 너 DNA 우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그 샘플 채취하는 동의해 달라 뭐 말이 참고인이지 뭐 사실상 용의자이네요 용의자이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밖에 안 만났고 아 이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지금 뭐 뭘로 저인망으로 그냥 다 훑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막 하다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샘플 채취하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죠 동의를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뭐 헬렌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그 살인사건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어 진짜로 죽었는데 목이 꺾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우 목이 딱 꺾여가지고 그게 무슨 정형외과적 참수라고 하는 뭐 야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꺾여서 죽어가지고 어 이거 뭐지? 하면서 기자의 초기 발동 기자의 초기 발동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초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반 얘기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 본인이 최근에 이제 그 법의학자들 그 법의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약간 열린 게시판 같은데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마치 본인이 법의학자인 것처럼 법의학자인 것처럼 오늘 흥미로운 흥미로운 케이스를 제가 확인했는데 뭐 정형외과적 참수로 그 사망했는데 혹시 이런 이런 사망자들 본 적 있는 다른 분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망자들 본 적 있는 분들 없나요? 그랬더니 헉 나도 본 적 있는데요 어머 나도 본 적 있는데요 나도 본 적 있는데 이래가지고 세 개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옛날보다 취재가 편해졌네 어 세 개의 댓글이 달린 다음에 이제 LA 경찰의 그 법의학 그 과장이 근데 너는 누구니? 그건 내가 봤는데 넌 누구니? 우리 LA 법의학 교실에는 LA 경찰의 법의학 사무실에는 너 같은 게 없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헉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보를 얻었네 세 건이 있는데 다 그게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 그 검시를 해보면 사례였던 거잖아요? 타살? 그렇게 목이 꺾여가지고 죽은 사례라서 이상한 혹은 미제 혹은 장기 수사 이런 중인 사건들이 LA에도 캘리포니아에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밖에서도 있었다라는 사례들이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사례들을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전국에 다 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인스타 같은 것들을 다 찾아본 거죠 많이 발전하셨네 많이 발전했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걸 찾아봤더니 다 이제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추모 페이지로 되어가지고 막 했더니 다 오래전에 헤어진 친척을 이제야 발견했는데 어? 어? 왜 이렇게 이렇게 가다니 공통점이에요? 그런 게 공통점인 거예요 다 잊혔던 자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좀 더 이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다 GT23라고 하는 그 족보 찾아주는데 자신의 유전 정보를 업데이트한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어? 지금 빠져들었어 더 이상 소개하면은 내가 혹시 볼지 모르니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초반이에요 초반 거의 한 무슨 10분의 1 정도 아 진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시리즈를 읽고 싶네요 네 저는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시리즈에서의 잭 맥커보이가 등장해요 혜리포시 그러면은 되게 찌질하게 나와요 실제로 아 그러지 말자 아니 실제로 우리 기자들이 하는 게 대체로 찌질하잖아요 막 아 저기 아 저 정보 좀 보면서 싫어하죠 정보 좀 주면 안 돼요 막 그러고 막 저랑 거래해요 막 그리고 아 저 알려줘요 막 하면서 막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기자들이 하는 그러면 혜리포시 로 멋있게 쓰면은 죽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뭘 당신은 어디 기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찌질한 모습이 간혹간혹 나오긴 하지만은 특종 때문에 특종의 막 물불안가리니 찌질한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기자가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막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런 양극화된 언론 그리고 막 불신받는 언론이나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 우리 저널리스트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지금 한국과 비슷하네요 네 거기서도 이제 기레기 이런 용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레기 비슷한 전 세계에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 마이클 코넬리의 그 수많은 작품들의 평균치보다 재밌습니까 아니면 평균치 정도 됩니까 평균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리포슈 시리즈는 약간 이제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약간 이제 지루하죠 우리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언젠가부터 안 읽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이클 코넬리도 제가 한동안 멀리했었는데 해리포슈가 아니라니까 네 오히려 한번 봐볼까 오랜만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해리포슈가 등장하는 시리즈보다는 오히려 이 메커보이라던가 아니면 미키할러라는 미키할러라고 하는 변호사 해리포슈의 이복동생이죠 그렇죠 그가 등장하는 시리즈가 더 흥미롭던데 오랜만에 이제 세 번째로 거의 10년 만에 이제 메커보이 시리즈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올해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이클 코넬리를 안 읽었던 분들이 좀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이게 해리포슈 시리즈 너무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마이클 코넬리를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 허수아비 페어워닝 이 세 권을 그냥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도 좋고 그냥 페어워닝만 읽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리포슈 해리포슈는 읽었는데 약간 이제 JYP나 저처럼 약간 이제 지루한 약간 좀 재밌는데 여전히 약간 좀 식상한 느낌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다른 주인공을 등장으로 시킨 잭 메커보이 시리즈 페어워닝 저는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페어워닝이라는 인터넷 신문은 방문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까? 이 작품 이후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늘었겠죠 후원도 좀 늘지 않았을까요? 후원도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아 이건 스포가 되니까 하지만 하지만 네네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체라는 얘기 의대 젊은 의학도들이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닥터스 같은 책 아닙니까? 구룡성체 그런 성체요? 닥터스같이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고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37년에 나온 책이고요 고전입니다 AJ 크로닌 3대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거 약간 종교 소설 아닙니까? 종교랑도 굉장히 밀접하죠 자전적인 소설이고 젊은 의사가 그 막 위선적인 현실에 맞붙어서 싸우다가 본인도 타락했다가 하여튼 되게 나름 되게 긴 소설인데 광산촌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의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울림을 준다 뭐 이런 평판과 함께 많은 의학과 학생들이 보고요 선배 의사들이 필독소로 지정해서 보라 그러고 그랬던 소설입니다 이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지금과 같은 NHS로 만드는데 이 작품이 기여했다 뭐 이런 평판도 있고요 그 바닥에선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요 생택지베리도 성체라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실까 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책걸상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뭐 스포랑 큰줄기랑 상관없으니까 딱 하나만 페어원님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페어원님 말미에 크라우드 펀딩 합니까? 크라우드 펀딩 안 하고요 팟캐스트에요 팟캐스트에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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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갈 길은 팟캐스트다 아 잭 맥커보이 보이니 잭 맥커보이 보이니 아 다음 소설 컨셉 확실하네요 네 어떤 건 이제 사적으로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 게시판을 통해서 미해결 사건 의뢰를 받아서 음 오 잭 맥커보이 시리즈 한 번 더 나오겠는데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나올 것 같죠 팟캐스트 해가지고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팟캐스트가 운전하는 나라인지 팟캐스트가 훨씬 더 훨씬 활발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뒤에 팟캐스트 하는 것도 나온 것 운전하는 나라래 우리도 운전하네 장거리 기인 많이들 운전하네 많이들 운전하네 네 오늘 댓글 소개를 안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합시다 행군님이 제사의 벽 박신양 작가님 책 방송 들으시고 나오시는 분 다섯 글자 힌트를 이제야 알겠네요 애기야 가자 라고 주셨습니다 블링블링 님도 책도 사고 전시도 보러 가겠다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전혀 7년 동안 샤이 독자로 숨어있던 저를 단숨에 댓글 쓰게 만든 박신양 작가의 파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애기야 책 사러 가자 별하나님 댓글 별하나님 댓글 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박신양 작가님은 예술가이자 철학자이신 것 같네요 깊은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세바공님께서도 박신양 작가님 정말 환영합니다 아직 이북은 없네요 한국 가면 꼭 구매해서 읽어야겠습니다 전시회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전시회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 세바공님 이 4월 말 전에 한국에 오실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전시회는 4월 말까지 합니다 JSHA OOO님 우와 책글상 서벼력 뭐죠 동명이인 박신양인 줄 예술가로 거듭난 박신양님 다시 보게 됐어요 연기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인생 철학과 그림에 대한 열정까지 그림 보러 가고 싶네요 우선 책부터 읽어야겠죠 네 딥그린님께서도 깜짝 이벤트 느낌으로 오늘 방송 들었습니다 평소 박신양 배우 괜찮게 생각했는데 검색해보니 미술 작품도 너무 좋습니다 책 구입 신청했고 전시도 꼭 가볼 계획입니다 네 구디구호님이신데요 아 제 마음이 두근두근 박신양님 팬입니다 이제 듣기 시작하며 댓글 남겨요 듣기 시작하며 남기신 분들 댓글은 정말 많이 달렸는데 박신양 작가님 방송에 대해서 플레이 숫자는 뭐 별 차이 없더라고요 유튜브는 좀 어때요? 유튜브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책걸상의 애정 한 스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박신양님을 실제로 뵈서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애정의 총량이 뭐 한 세 스푼 된 거죠? 아니 근데 사인도 좀 받고 그렇지 왜 아니 그게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박신양 팬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러려고 이렇게 짬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바람같이 혹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얼른 가가지고 아 저 저기 문을 잠갔어야지 녹음실 문을 아 그러니까요 아쉬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JYP나 YG도 같이 사진 같은 것도 안 찍으셨더라고요 아 안 찍었어요 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게스트랑 사진 안 찍거든요 원래 게스트가 찍자고 할 때만 찍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두 분이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타이밍을 봐야 됐는데 갑자기 뭐 후다다닥 이렇게 정리자들이 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셨어? 뭐랬더니 안 찍으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이돌이나 뭐 진짜 근데 박신양 배우님은 그 우리 아이유님이나 뭐 이렇게 오시면 찍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한다 정말 난 찍고 싶었다고야 아니 정우성님 오면 찍어야겠지 그래도 그런데 너무 못생기게 나올 거 아니야 진짜 비교체험극과극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혹하는 YG로 마이클 코넬리가 10여 년 만에 내놓은 잭 맥커보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페어 워닝이라는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재밌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